스타또! 지금 나하고 도발하는거냐? 스타또! 고우! 공포방송 No.1 지금은 도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한 번도 지금까지 제대로 정면을 비춰준 적이 없어 여기는 아무도 못나와봐 이제 잠깐만 어떻게 나가지? 여기는 위치때문에 살짝 카메라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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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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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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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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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잠깐만..! 혹시 나 알아..? 혹시 나알아? 혹시 나알아? 혹시 나알아? 나 알면.. 혹시 나알아? 자막지 말아봐봐 있으면.. 자막지 말아봐봐 있으면.. 뭐야..? 그렇지..?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어.. 자기야.. 자기야.. 있어 소리 집중 소리 와라와라 와라와라 춥다.. 너무 춥다.. 와라와라 춥다.. 어떡할거야.. 나 잠깐 잠깐 들어갈게 와라와라 강아지..? 와라와라 얘들아 들었지? 나지이이 막한 남자 목소리 들었지? 분명히 들었지? 나지이 막한 남자 목소리 와라와라 나는.. 이 말은 들었어 춥다.. 강아지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달라는 말을 해서 나한테.. 춥다.. 여기 있지라.. 여기 있지라.. 여기 있지라.. 궁금해.. Libık.. 하anya Makes sense .. 뭐야 meter.. 하나도 테 rock에 맞고 아wah후받 우리의 skull 대비 쓰래기 우 дом 세 trade sel 아이씨.. 뭐야..? 아저씨.. 뭐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잠시만요 잠깐만 거울에 비친 저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언니 오빠들 잠깐만요 언니 오빠들 저 놀라지 않을게요 잠깐만요 언니 오빠들 뒤로!! 다시 돌아오세요 목거나 말거나 합니다 얼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자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판단은 본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판단.. 썩내고 있어 뭐라고? 어딨어? 지금 역거물도 가있나봐요 역거물도 이래 보면 오늘.. 첫밤부터 장난질이 너무 심하네 어차피 문도 잠겼어 얘들아 어차피 문도 잠겼다 나 나가지도 못해 근데 이 안에서 나는 어차피 죽든 살든.. 귀에.. 뭐 밟아? 아.. 소스로 내 몸을 풀 después 왜.. 뭐야?! 뭐야 너!! ayaا sewing 1 2 랩랩랩랩 여러분들.. 일단은 안전지역으로 몸을 잠깐 피신했습니다 아까 아침에 나가라고 했던 그 말을 듣고 웃는 사람들이 많았지 그냥 믿기 싫은 사람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하.. 이런거 없잖아 얘들아 물을 뺀 흔적인데.. 이거 없었는데? 잠깐만 잠깐만 자 이 알 두개 수신이.. 물 뺐다 여기 있나봐요? 잠깐만 잠깐만 나도 누군지 모르지라 나도 누군지 모르지라 iya.. 그냥 어딨나 arya.. 네.. 참.. 끙.. 이쁘.. 뺏고 근데 그거 좀 좀.. heb.. 뺏고 일단 이런거는 또 안전한 것처럼 너무 잘해 Iím.. 어.. 왜 쓸모.. 이 정도는 뭐? 잠시만요 잠깐만.. 얘들아.. 나는 분명히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지금 좀 애매하잖아 지금 뭐가 좀 애.. 잠깐만.. 또치즈니스 뭐야 이거..? 문이 잠겨있어 저거? 우리 장기 있어.. 거짓말 들어가면 안 돼 아 아멘 아멘 뭐야? 내가 나가려고 하는게 아니라 누가 들어왔으면 밖에서 열 수 있는거니까 틀림없이 문이 열려있을거 생각하고 내가 그걸 확인하러 왔거든 내가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오늘 잡는다 이거 귀..사람이 또 무조건 잡는다 초반부터 너무 쎄다 이거 초반들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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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był wid 지붕 지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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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도망간게 차타고 도망갈 줄 알았어? 아니.. 작전상 후퇴었어 얘들아.. 어이.. 우리 흉가방송 3년 넘게 하면서 이러니 비일비재하다.. 귀신 혹은 노숙자, 강간범.. 숱하게 봐왔다.. 누가 들어왔어 이쪽으로.. 어? 잠깐만.. 잠깐만.. 뭐야..? 저거 빛 아니야? 빛.. 뭐야..? 뭐야..? 지금 나한테 손 흔들었어? 손 흔들어? 손 흔들어? 지금 나한테 손 흔들었어? 손 흔들어? 이거 본 사람? 손 흔드는 거 본 사람? 이건가..? 이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뭘 흔들었어.. 이건지.. 이건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라는 건가..? 그러면 들어가 줘야지.. 그것이 맞지.. 내가 원래 들어간던대로 문 열고 들어갈게 원래 들어갔는데.. 나도 이제 테러를 확보해놔야 되니까.. 알았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ㅅㅂ.. 야 이 ㅅ자사가!! ㅅ..발음.. 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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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이렇게 근장감을 내뿜느냐 하면 내가 불렀을 때 지도 대답 안 했고 어떠한 발음이 높아 지금 장난치고 싶은 모양인데 나한테 위해를 갈 것 같으면 진작에 위해를 가야겠지 어디 있나? 야 나와!! 나와!! 나한테 위해를 가야겠지 어딨노? 어딜 숨었노? 어딜 숨었어?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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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이게 뭐지..? 사람.. 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내가 등지고 있었어 내 바로 뒤에서 엄청 크게 휘파람을 불어버리더라고 안되겠다 계속 불어 얘들아 안되겠다 안되겠어 나 오늘만큼은 안되겠다 안되겠어 나갈 기미를 안 보인다 옆에 건물까지 정체를 밝혀보고 싶은데 도저히 안되겠다